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 2회 통합이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첫번째 시험을 못보고 후에 이제 1, 2회를 통합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1, 2회 통합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제 실험계획법이다 그죠 아마 요번에 시험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문제가 어렵다는게 아니고 문제는 좀 평이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시험이라는게 그래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학문처럼 길게 하는게 아닙니다 길게 하는게 아니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달 길어도 석달을 넘기면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두달 동안 좀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필기를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냐면 실기는 보통 이제 한달 반 정도 된다 그죠 실기는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 시험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든 시간이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먼저 첫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다음은 L8 2의 7성형 직교배열표의 일부이다 1열에 배치된 A의 효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게 L8 2의 7성형이라는게 뭐냐 하면 8이라는거는 요거는 총실험 횟수죠 총실험 횟수 총실험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행의수를 나타냅니다 행의수 행의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2라는거는 요거는 수준수를 나타내는 거죠 수준수가 이제 2수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7이라는거는 요거는 여러의 수입니다 여러의 수 여러의 수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배치 가능 배치 배치 가능 요인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첫번째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번열에 첫번째 열에다가 배치된 A의 효과 이렇게 돼있다 그죠 A의 효과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거는 뭐냐 하면 효과니까 총실험 횟수분의 반 분의 1이라 그랬지 그죠 총실험 횟수가 몇번이냐면 8번입니다 8번 1 2 3 4 5 6 7 8번이니깐 8번이니깐 총실험 횟수 반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돼갑니다 4분의 1에다가 높은 수준 마이너스 낮은 수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높은 수준은 1이고 낮은 수준은 0이니깐 높은 수준 다 있는 것 15 그리고 더하기 19 더하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낮은 수준을 빼주면 되겠죠 낮은 수준을 빼주면 되니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4.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두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모수모형이다 그죠 핵심적인거는 일단 모수입니다 모수 모수모형에 해당이 되는거다 완전 랜덤 실험계획법 이것도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완전 랜덤계획 실험계획이라는거는 1요인 그죠 1요인 실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1요인 실험을 이야기를 하는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랜덤 실험이라는거는 1요인 실험을 이야기하는거다 그래서 정해진 4개의 실험조건이 있다 그죠 정해진 4개의 실험조건이 있다라는거는 A가 4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5회씩 반복을 했다 척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다음의 내용 중 맞는것을 모두 고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학적인 모형은 1요인 실험이니까 우리가 XIJ라는거는 뮤에다가 AI 그리고 E의 IJ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보태게 되면 생각해야 되는게 XI 돋더바 이렇게 된다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면 뮤에다가 플러스 AI 이렇게 되는거죠 플러스 AI 수준에서 I 수준에서 이렇게 되니깐 요거는 E의 I 돋더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시그마 AI가 0이 아니다 틀렸죠 0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틀렸습니다 아니다가 아니고 시그마 AI는 AI는 어떻게 0이다 모수모형이기 때문에 별량 모형이면 0이 아니겠지만 모수모형이기 때문에 다 합했을 때 제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다 합했는게 제로니까 당연히 A바는 뭐다 제로다 합했는게 제로니깐 당연히 평균은 제로겠지 그죠 뭐 그렇게 되어있는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분산분석을 위해서는 F검증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죠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분산분석에서 실험조건에 따른 유의차가 없다는 가설은 H0는 1,2,3,4는 제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있는데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거는 달리 나타내면 우리가 기무가설이다 그죠 기무가설을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AI는 어떻다? 제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A1, A2, A3, A4이꼬르 제로다라는 거는 AI가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면 대립가설은 H1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기무가설이 AI가 제로니깐 요거는 AI가 제로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그죠? 제로다 아니다 아니고 요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AI가 모두 0은 아니다 이렇게 돼 0은 아니다 적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요게서 기무가설은 AI가 전부 제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대립가설에서는 AI가 모두 0은 아니다 라는 거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어떤 AI에 대해서는 0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뭐 요렇게 세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걸 뭐냐면 우리가 시그마 A의 제곱 분산은 뭐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립가설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그마 A의 제곱은 어떻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요게서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게서는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서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데 분산이라는 거는 0보다 작은 개념은 없습니다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서는 요렇게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크다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서 틀린 거는 ㄴ 밖에는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ㄱ, ㄷ, ㄹ이 맞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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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